땅땅땅 눈앞는다 물은 안 무서웠는데 고래가 무서웠어 다쳤어? 어? 뭐 물렸나? 어? 연로와 라임 땡 얘도 물을 아예 담궈도 돼? 이거 없는데? 어 따라해봐 빨리 보게 내가 고래상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데 엄청 엄청 기대된다고 어 저기다 저기 어디? 아 진짜? 오 여기다 오세요 오 여기다 오세요 오 천국 오 천국 오 천국 오 천국 천국 오 천국 오 오 천국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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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서 오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큰데? 무서워서 못하겠네 어땠어? 너무 무서웠어 어디 아파? 다쳤어? 어? 뭐 물렸나? 어? 만지지 마봐 어떻게 아파? 따가워? 해파리가 영어로 뭐야? 해파리겠지 해파리가 영어로 해파리야? 물어보려고 이분들한테 너무 무서웠지만 신기했고 색다른 경험이었어 너무 컸어 그치? 나 바닷물 너무 많이 먹었어 바닷물 너무 많이 먹었어 와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물도 무섭고 고래도 무서웠어 물은 안 무서웠는데 고래가 무서웠어 그랬구만 이제는 놀이들 정말 맛있게 먹으니? 이렇게 남은 거에 Straße 아, 그냥 안 마요 ? 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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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